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전국투어 10탄 가자 치돌이 여자 웃는 소리 났어 지금 여자 웃는 소리 잠깐만요 지금 여자 웃는 소리 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 계세요? 여자 소리 진짜 났어 이거 누구 있어요? 여자 있었죠 지금? 잠시만요 여기 계시죠? 거기 있구나 거기 안에 계시죠? 지금 여자분 계시죠? 누나 진짜 젊은 여자야 이 여자 나이가 좀 젊은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왜 찾아왔어? 잠시만요 키 180정도 되고 남자가 왔다 최근에요? 시영아 잠깐만요 너랑 똑같은 카메라 너랑 똑같은 카메라 들고 왔어요? 이틀 전에 꼬마 있다 이게 뭐라고요? 꼬마 있다구요? 어디요? 뭐 쫌 앞에 whoever 앞에 앞에 잠시만요 잠깐만요 나 큰일 났다 이거 이거 혼자 아니야 시청자님들 어떤 bj가 와서 여기를 지켜준다고 했대 근데 장난을 좀 많이 쳤다구요 그만 그만요 빙의 조심해 와 나 머리 아프다 지금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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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이다 저 들어왔습니다 깜짝이야 뭐야 저기 주변에 있지? 바로 앞에 있는거 같은데? 뭐야? 뭐야? 뭐야 방금 거기 계십니까? 꼬마야? 꼬마야 잠깐만 잠깐만 나갔는데 저거? 저 안 나갑니다 저 나가라고 하면 원래 안 나가요 저 앞에 있다 저 앞에 있어 저 앞에 있어 저 뭐야? 뭐야 저거? 저 뭐야? 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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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왜이렇게 묵은지 썩은냄새가 나냐? 왜이렇게 묵은지 썩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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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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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잠깐! 저 아이를 지키고 있는.. 뭐야? 거기 뭐야? 들어가 들어가 태극기 있던 방으로 오라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 그쵸 시청 가면 내가 태극기 있는 방으로 오래 잠시만요 가겠습니다 아 있다! 있다!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구요 잠시만요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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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콜 와.. 나 진짜 이거 먹었나본데? 박지앢..